그래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편 노르웨이에서 마이킹의 동일 운명을 결정할 어린 마이킹 소년이 자라고 있었다. 아아, 하드라드라. 노르웨이의 왕, 올라프의 배달은 형제여고 마이킹의 승자였다. 눈 А-3. 돈이 되었습니다. 해iy emp-5. 마이킹을 지속한 전역병처럼 이골옥세계를 타고 났습니다. 정보편은 리모장 시대의 수도권이었지만 마이킹 신작자들은 본 이골옥 전역을 통해 두 번쇼합니다. 대기인종 칼르토 대왕의 군대왕, 포르의 왕, 폴라포의 군대가 막났습니다. 대전으로 피폐된 노르웨이에서 환철문 전사가 점차 세력을 넘어갔습니다. 위의 이름은 하랄드 하드라. 폴라포 왕의 배달은 동생자 왕이 대승자였다. 11세기 초판, 하랄드 하드라.